제가 시인입니다. 시인이라고? N행시인. 어? N행시인? 그래서 별명이 고시인원이에요. 오, 이거 N행시예요, 이거 쉽지가 않은데. 사실 명수 형도 이거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아무거나 쓰면 다 합니다. 아무거나, 방식으로 하면 아무거나 뭐. 셀! 네? 이건 왜 불러? 5행시, 5행시? 셀프 감성. 야, 이거 어려운데, 5행시 어렵거든요. 자, 갑니다. 셀! 셀로판지 저거 보이세요? 셀프 펀지 저거 보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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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셀프 펀지 저거 왜 있어? 자, 그. 프랑스 산인 것 같은데. 오, 대박. 야, 뭐야? 저거 뭐야? 어. 감. 감정 해보실래요? 정. 정가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하나. 마지막. 사. 사겠습니다. 오, 야. 야, 야. 야, 이거 진짜 잘한다. 대박, 어떻게 된 거예요? 야, 괜찮아요. 이거 약간 막힘없이 숨 쉴려고. 진짜 분위기 있었어, 그리고. 오, 그리고 스토리 라인이 있네. 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뭐 해볼까? 더 긴 거 돼요, 더 긴 거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주간 아이돌에 나온... 펜타곤. 펜타곤? 주간 아이돌에 나온 펜타곤. 그 정도면 내가 오늘 못 뛰어. 주간 아이돌에 나온 펜타곤. 11NC. 오케이, 오케이. 로고 되면은 주간에 레전드 NNC로 기록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뛸게요. 자, 다 같이. 주. 주판 다루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오, 벌써. 간. 간간이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아, 그때가 초등학생 때였나? 이. 이제는 디지털 시대여서 제가 그거를 예측해서 주판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돌. 돌알 같은 생각이죠, 정말? 에. 애들을 제가 만약에 키운다면 저는 주판을 갈아치겠습니다. 나. 나는 안 배웠지만. 온. 온돌바닥에서 주판을 한다니까 되게 낭만적이지 않을까요? 오. 낭만적이죠, 낭만적이죠. 펜. 펜 잡고 주판을 치던 시절이라. 타. 타. 어려워. 타 아이돌. 어떤 사람도 시도해보지 않은 기회지 않나요? 마지막. 곤. 곤주와 함껜. 곤주와 함껜. 오. 야. 야. 와. 와. 주판 얘기로 이렇게 스토리를 끌고 가네요. 이건 정말 NNC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우와. 네.